늙는 것은 본질적으로 순리이다. 운이 좋아 중년을 지나 살아있으면 상실과 기회라는 불가피한 경험들을 맞닥뜨린다. 특별한 개인사 외에 공통의 도전과 선택에 직면한다. 우린 죽음의 두려움에 맞설까? 부정하고 거부하려 할까? 가장 깊은 욕구를 이루려고 계속 애쓸까? 포기할까? 지혜로 접어들까? 절망에 빠질까? 어두운 밤을 쉬이 받아들일까? 아니면 애써 삶을 붙들고 발버둥 칠까? 고령자를 쓸모없는 잉여인간으로 보는 현대 선진국들과 달리 노후를 의미, 변화, 영성, 환희 가득한 기관으로 보는 문화권들도 있다. 나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노년이 삶의 의미와 가치, 넘치는 활동력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많다. 노후에 이룬 특별한 업적들에 대한 뉴스가 매일 보이고 들린다. 새로운 견해로 새 지평을 찾고 미지의 세계에 자신을 열고 충만한 삶을 위해 새 자극과 맹렬한 호기심을 발견하는 노인들을 누가 막을까? 지각, 감정의 깊이, 자존감을 키워 삶의 질을 높이는 우리를 누가 막을까? 그렇다. 이 나이에도 우리는 지금의 나, 앞으로의 나, 더 충만한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다. 자신을 믿고 삶을 눈에 띄게 변화시키며 꿈꾸지 않았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고 믿으면 된다. 칼을 융처럼 인생 후반부에 최대의 성장 잠재력과 자기의 시련이 존재한다 라고 믿으면 된다. 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리 슈워츠의 이토록 멋진 인생이라니에서 서두의 1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작가는 노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삶의 마지막 성장기이다. 하 참 품이고 멋진 말 아닌가요? 인생 후반기인 노년을 마지막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기로 본다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모리 교수는 몇 가지 조언을 따라야 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들 별로 어렵진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모두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큼 간단한 것들이거든요.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의 저자에 대해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모리 슈워츠는 1916년 미국에서 태어나고 루게릭병으로 병상에 오르기 전까지 35년 동안 브랜다이스 대학교에서 사회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메사추세츠주 캔브리지 그린하우스의 저명한 심리치료사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계 4천만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베스트셀러가 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란 책의 저자이기도 하죠. 오늘 읽어드리는 이 작품은 모리 슈워츠가 학자가 아닌 작가로서 독자들에게 남긴 처음이자 마지막 저작인데요. 이 책의 원고는 모리 교수가 작고하고 한참 뒤인 2000년대 초 그의 서재 책상 서랍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숨겨진 비밀 마법책을 찾은 해리포터의 심장처럼 두근두근합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보다 훨씬 앞선 1989년 지필하기 시작한 글이었는데 모리 교수의 가족들은 고심 끝에 그와 나눴던 대화를 바탕으로 아들 롭 슈워츠 주도 아래 원고를 편집해서 모리 교수의 오랜 뜻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들의 스승 멋진 어른 모리 교수가 전하는 인생 철학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진실되고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 들어볼까요? 파피르스와 함께 이야기 끝까지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토록 멋진 인생이라니 이 책은 전반적으로 웰에이징을 다루지만 이 장에서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잘 사는 일, 웰빙에 초점을 맞춰보겠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노후는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잘 살아내야 할 단계라는 점을 알 것이다. 꽃 피우려면 영원히 변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웰에이징을 노년기의 유일한 목표로 삼는 데 만족한다. 또 어떤 사람은 웰에이징을 잠재력 실현의 필수 요건으로 본다. 웰에이징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은 연결되어 있다. 나이 들면서 기분이 좋고 나이 드는 일을 좋다고 느끼면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일을 하게 된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웰에이징의 일환이다. 우리의 과제는 노화의 어려움과 기회 속에서 각자의 필요, 관심사, 능력에 맞는 최선의 노후 생활 방식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일은 잘 풀릴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내 목표는 당신이 더 잘 나이 들고 잘 풀리는 쪽으로 균형을 잡아 살도록 돕는 것이다. 웰에이징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일을 포함한다. 노화와 관련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장에서는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려 한다. 먼저, 잘 나이 드는 사람들을 살펴보자. 그런 다음, 어떻게 하면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보자. 스탠리, 75세 위중한 심장 질환을 알았지만 스탠리는 에너지가 넘친다. 현재 심장병은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다. 요즘은 몸 상태가 좋아 계단을 세 칸씩 오른다. 사물, 사람, 관계, 지적담론, 정치사건 등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면에 호기심과 관심을 쏟는다. 스탠리는 출중한 사진작가이자 솜씨 좋은 정원사이다. 첼로를 연주하고 숙련된 목수인데다 전기도 잘 다룬다. 주업은 심리분석가로 환자 치료, 강의, 학생 지도, 분야 관련 컨설팅과 자문의 시간을 할애한다. 심리분석 이론에 기여할 만한 저서도 지필 중이다. 이외에 오랜 세월 빈곤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원들을 연이어 설립했다. 의료원 인력을 선발해 감독하고 운영자금을 모으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지 살핀다. 가족, 친구들과 깊은 유대를 맺고 손주들과 자주 연락한다. 공동체 사업으로 유명한데도 의료 시설들을 개원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스탠리는 가식이 없다. 전문 분야에서 위상이 높지만 업적에 대해 겸손하다. 무척 관대하게 베풀고 필요한 이들에게 재정을 지원하며 언제든 아이디어와 지식을 공유한다. 스탠리는 늘 열정적인 탐구자이다. 새로운 상황을 만나면 집중력과 호기심을 발휘해 다각도로 살피면서 몰두한다. 에비게일 86세 에비게일은 남편과 사별하고 두 자녀와 두 남동생, 손자, 증손자, 조카, 조카 손주들을 거느린 집안의 가장이다. 편지, 전화, 방문으로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고 가족관계에서 큰 만족을 얻는다. 조카 딸 몇 명이 자주 찾아와 에비게일을 살뜰히 보살핀다. 에비게일은 오랜 세월 대가족의 구심점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내어주며 살아왔다. 온 가족이 서로 연락하게 하며 관계가 지속되도록 돕기도 한다. 에비게일은 오래전부터 사업체와 부동산 몇 군데를 관리하며 주식시장을 면밀히 지켜보았다. 주식거래 전문가가 되어 주식 흐름을 분석하고 자산을 점검하며 하루 중 대부분 시간을 보낸다. 다양한 주식 관련 소식지를 공부하고 어떤 종목을 언제 거래할지도 결정한다. 한 도시에서 계속 살았기에 에비게일에게는 친구가 많다. 그들과 카드게임을 하고 연극, 음악회, 강연회에 다니며 함께 여행하고 서로 생일과 기념일을 챙긴다. 에비게일과 친구들은 긴 세월 동안 서로 도우며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하지만 에비게일은 무척 독립적이고 혼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려 애쓴다. 심장 이상으로 심장박동기를 삽입했고 지병도 있지만 여전히 꿋꿋하고 흥미가 많으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자립심, 용기,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자신에게 닥친 일들을 견뎠다. 에비게일은 삶을 즐기고 충만하게 살았다고 느끼며 평온하게 미래를 마주한다. 마이클은 활달하고 여전히 자세가 꼿꼿하고 민첩하다. 신중하고 탐구심 많은 사람으로 정치적 사건뿐 아니라 지적인 이슈에 대한 토론을 즐긴다. 최고 관심 분야는 철학이며 지적인 도전을 좋아한다. 책, 특히 역사서를 탐덕하지만 주로 하는 일은 아니다. 주 관심사는 그림 그리기로 특히 은퇴 이후 70대에 시작한 수채화 작업이다. 혼자 사는 그에게 그림과 미술 수업은 하루를 지탱해주는 주요 활동이다. 그는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 매일 정해진 일과에 따라 장을 보고 요리하고 살림하면서 자기만의 길을 가고 싶어한다. 어느 정도는 두 딸에게 의지하지만 마이클은 혼자 힘으로 지내는 게 자랑스럽다. 오후에 낮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나이에 비해 정력과 에너지가 넘친다. 일상생활 중 사람들과 많이 교류하지는 않지만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시간을 보낸다. 얼마 전 가벼운 뇌졸중을 알았지만 금세 회복했다. 그는 곧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생활로 돌아왔고 여전히 독립성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레첸 97세 그레첸은 눈이 불편하고 보행기를 사용하는 허약한 여성으로 50년간 혼자 지냈다. 움직임이 느리고 신체적 제약이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데도 내면이 평온하다. 느리지만 분명하게 사고하고 말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한다. 매일 일어나 씻고 천천히 옷을 입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 아침에는 무난한 이웃과 식사를 하고 나머지 하루 대부분은 혼자 보내며 음악을 듣고 창가에 앉아 바깥을 구경한다. 운동삼아 집안을 걸어다니기도 한다. 아들을 포함해 몇 사람과 연락하지만 방문객은 많지 않다. 계속 연락하는 이웃 몇 명이 전부이다. 그레첸은 늘 스스로 돌보면서 식사 배달 서비스로 따뜻한 음식을 받아보고 장보기는 이웃에게 부탁한다. 시력이 좋지 않고 걷기 힘들기 때문에 이웃이 차를 태워줘야 외출할 수 있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이 제한적이지만 동거는 원하지 않는다. 외로움을 타거나 잠들면서 아침에 깰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는다. 편안하고 독립적으로 상당히 자족하면서 불평없이 현재를 받아들이고 있다. 찰스와 켈리, 76세 찰스와 켈리는 50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했고 은퇴한 뒤에도 활동적이고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다. 주로 두 아들과 손주들과 연락하면서 자녀들이 사는 도시를 자주 방문한다. 부부는 여행을 즐기고 노인 숙소를 이용하며 새로운 곳을 구경하고 사람을 만난다. 오래되거나 새로운 관심사들을 공유하지만 각자 다른 관심사도 있다. 찰스는 외국어 공부를 좋아해서 수년 동안 여러 언어를 익혔고 켈리는 열렬한 탐조가이다. 둘은 40년 넘게 같은 집에 살면서 이웃의 친구가 많다. 예전부터 멀리 사는 사람들과도 우정을 유지해왔다. 부부는 지적활동을 열심히 하고 정치와 사회면 소식도 놓치지 않는다. 친구들이 일뿐 아니라 시사적인 사건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는다. 찰스와 켈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며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고 또 다른 모험을 찾는 데 열심이다. 수는 체구가 자그마하고 말그대로 여성스럽다. 50년 넘게 혼자 살았다. 인간관계와 관심사가 워낙 많아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내 자녀, 아홉 손주와 자주 통화하고 늘 연락하는 단짝 친구가 있으며 친구와 지인이 많다. 긴 대화를 즐기지만 다른 사람의 관심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도서관 모임과 교회 모임 회원이며 다른 모임에도 참여한다. 공공의 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매일 아침 꾸준히 공영 라디오를 청취한다. 평화, 에너지 절약, 반핵 운동에 특히 관심이 많다.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는다. 수는 특출한 에너지와 열정의 소유자지만 하루 12시간은 침대에서 휴식해야 하며 다리가 약해 많이 걷지 못한다. 그런데도 직접 운전하거나 차를 얻어 타고 매주 여러 모임에 참석한다. 많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 돈거나 사생활 치면 사양한다. 수는 자립적이고 배우자와 사별한 뒤 50년 이상 재정을 잘 관리해왔다. 독립성을 워낙 중시해 주주의가 운전을 그만하라고 권하자 화가나 주주의를 바꾸기도 했다. 수는 여전히 운전한다. 수의 성격은 그리 내성적이지 않으며 호기심이 왕성하고 계속 배운다. 자신의 삶을 매우 좋아하고 침울해지지도 않는다. 화낼 일이 없기 때문이다. 수는 사람, 다양한 활동과 관심사를 낙천적이고 쾌활하게 받아들인다.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으로 대화한다. 찾아오는 손님들과 긴 대화를 즐기지만 그들에게 관심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이 매력적인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받고 함께하고 싶어한다. 존, 89세 존은 매력적이고 강렬한 사람으로 대단지 고령자 아파트에 산다. 그녀의 뛰어난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환경과 삶의 많은 면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결단력을 지녔다는 점이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존에게 감탄하고 존과 친해지고 그녀에게 관심받고 싶어한다. 존은 근사한 장점을 많이 가졌으며 카리스마가 넘친다. 사교 모임에서 사람들은 그녀 주위에 모여들어 환대하며 유명인사로 대접한다. 스스로 챙길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존을 도우려 하고 그녀는 사양한다. 상냥하게 말하지만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낸다. 또 책임감이 강하고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어떤 상황에서는 여왕처럼 행동하면서 강한 의지와 단호함을 보인다.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만 관철하는 과정에서 까다롭게 굴지 않는다. 자녀들은 존에게 관심을 쏟으면서 자주 연락한다. 키가 150cm도 안되고 몸무게는 45kg에 한참 못 미치지만 에너지가 넘친다. 아마 운동에 전념해온 덕분일 것이다. 존은 하루 2시간씩 운동하고 운동 강습을 한다. 호흡법, 보행법, 체격을 유지하는 방법, 몸을 뻗거나 굽히는 방법, 안구운동법을 가르친다. 이 외에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한 수업도 진행한다. 그녀는 운동이 알츠하이머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낙전성을 보이지만 자신의 능력을 깊이 신뢰한다. 걸을 때, 말할 때,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에너지를 분출한다. 존은 긴 세월 동서양의 영적 스승들을 다양하게 만났다. 지금은 동네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라삐를 믿고 따르고 있다. 성실하게 예배에 참여하고 명상하며 긍정적인 것들을 상상한다. 다양한 수련, 특히 호흡수련의 영적, 육체적 가치를 추구한다. 스스로 치료사라고 믿고 여럿을 치유했다고 주장한다. 많은 일을 좋아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이들을 피하면서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다. 나이, 몸상태, 교육수준, 일, 인간관계가 제각기 다르지만 내가 아는 이들의 이야기에서 웰에이징의 필수사항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나는 그들과 대화하면서 웰에이징에 몇 가지 주요 요소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이 요소가 전부 필요하지는 않지만 많을수록 더 잘 늙을 수 있다. 잘 늙으려면 상당 수준의 정신과 신체 건강, 명확히 사고할 수 있는 인지력을 갖춰야 한다. 강한 독립심을 고수해야 한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긍정적이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관심과 애정을 느껴야 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프로젝트는 소통을 이어가기에 좋은 방법이다. 좋아하고 관심 갖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적극성, 호기심, 배움의 열린 태도가 핵심이다.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이미 지닌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고 새로운 방향으로 관심을 넓힐 수도 있다. 웰에이징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열의, 꾸준한 동기부여, 활기찬 활동, 내적 차분함과 평온 등이 있다. 여기 웰에이징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한다. 제안마다 행동, 과제 수행, 취할 태도, 추구할 목표, 발전시킬 특징, 노력할 주관적인 상태에 대한 권고가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요소는 어떤 조합으로든 웰에이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미생에서 완생으로 행복하려면 자신이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자신을 과정에 있다고 보고 언제 어디서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자. 때로 내가 좀 다르게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자. 새로운 공상에 빠져보자. 자신을 미완성으로 볼 수 있다면 항상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다. 호기심을 깨워 새로운 가능성을 끌어내자. 세상이 더 나빠지면 난 더 나아져야 한다. 상황에 적응해 더 좋아지게 만들자. 친절을 표현하지 못해 애먹는 사람이 많다. 그런 경우 좋아하는 이에게 마음을 직접 표현할 방법을 강구하자. 아직 실현하지 못한 포부들을 완성해보자.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지각하고 그 삶을 살기 시작하자. 잃어버린, 표현하지 못한, 지각하지 못해 밖으로 나오려는 나의 일부를 찾아 활력을 불어넣자. 스스로 묻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여전히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의도하고 될 수 있는 모습을 더 지각하자. 자신을 늘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으로 보자. 현재 상황을 더 배울 기회로 본다면 권태롭지 않다. 만년 학생으로서 계속 자신을 새롭게 하고 일깨울 것이다. 지평을 넓히자. 사고와 감정의 범위를 늘리자. 상상력을 깊게 그리고 넓게 확장하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전망을 키우자. 공감의 족쇄를 풀자. 달리 누구를 이해하고 관심 갖도록 배울 수 있을까? 수줍음, 겸손, 근시적인 사고가 숭고한 목표를 막지 못하게 하자. 그것들이 넓은 도량을 신비한 체험을 탐구하고 찾는 일을 막지 못하게 하자. 자신을 새롭게 하고 재창조하고 되살리자. 힘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일 지식을 쌓자. 세상은 아름다워.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감상하고 즐기고 경험하고 강렬하게 느끼기를 기다리는 아름다움이 가득하다. 이런 순간에 집중하면 개방적이고 흥미롭고 미학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는 역량이 강화된다. 평범한 풍경에 대한 감상을 간단히 적어봤다. 나무들 창밖으로 나무를 내다본다. 그 뒤로 높이가 비슷한 나무가 한 그루 더 있다. 아름드리나무 두 그루가 집 위로 솟아 도로 쪽으로 뻗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좌우로 나무 두 그루가 더 보인다. 숲은 아니고 군데군데 나무가 몇 그루씩 서 있는 교회 도로이다. 바로 앞에 있는 나무에 집중하고 가지를 살펴본다. 어떤 가지는 곧게 뻗어있고 어떤 가지는 비스듬히 누워있다. 가지가 워낙 많아 다른 나무가 몇 그루나 있는지 구분되지 않는다. 봄이라 꼭대기의 가지에는 잎이 무성하고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윗부분에 다닥다닥 붙어서 수가 많지 않아도 흐드러져 보인다. 큰 가지에서 작은 가지들이 뻗었고 거기서도 나뭇잎이 자란다. 산들바람이 불자 나뭇잎들이 살랑이기 시작한다. 다시 넓은 풍경으로 눈을 돌리니 초록의 향연에 황홀해진다. 몸트는 새 생명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활기차고 원색인 나뭇잎들에 비해 나무줄기는 너무 앙상하고 어두워 보인다. 이 나무가 이런 잎들을 만들다니 얼마나 신기한지 얼마나 흥미롭고 경이로우며 이해하기 힘든 일인가. 나무는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졌지만 약하지 않아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제법 오래 분명히 나보다는 오래 거기 있으리라. 나무들을 바라보는 나를 보면서 이게 참나무인지 다른 수종인지 모르겠다고 중얼댄다. 나무에 기댄 것도 아닌데 내가 왜소해 보인다. 나무는 거대해 보인다. 나무들과 자연을 보면서 보낸 시간이 너무 짧아 후회된다. 더 오래 봐야겠다. 어떤 분야든 창작 욕구를 불러내자. 요리든 원예든 풍경화 그리기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혼합해보자. 뭘 하든 생기넘치는 충동으로 세상에 새로운 것을 내놓으면 그 과정에서 삶도 새로워진다. 코니 골드먼은 이렇게 표현한다. 삶 속의 창의력, 새로운 것의 창작, 모색, 실천은 자신을 나아가게 하고 지탱하고 새롭게 한다. 우리가 할 일은 창의력을 찾는 것이다. 창의력은 훌륭하지 않아도, 재능이 없어도, 젊지 않아도 누구나 지닌 특징이다. 하지만 늙음이 함물같다는 뜻으로 통하는 세상에서 나이가 들수록 자아가 풍요로워지고 새로운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 마음을 열어 하늘을 보라. 가슴을 활짝 열자.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을 연민하고 배려하자. 마음을 열자. 새로운 개념과 경험을 받아들이고 시도하고 싶었지만 꺼렸던 경험에 도전하자. 노년기의 노화는 불확실하고 당혹스러우며 예측불가하다는 점을 인식하자. 언젠가는 끝나는 끝나겠지만 언제 어떻게 끝날까. 가능할 때 너무 어리석게 느껴지지 않을 때 내면 아이를 밖으로 나와 놀게 하자. 늘 어른 노름만 하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 존중하기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기대하자.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자존감을 높여줄 사람들을 찾아보자.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자. 내 존재와 생활양식의 가치와 의미를 수긍하자. 자신을 잘 대접하자. 자신에게 친절하자. 약점을 인정하고 실수를 용서하자. 고작 이 정도냐며 자책하지 말자. 시간이 지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차분히 기대하자. 몇 살이든 자부심과 힘을 느끼자. 필요하고 적절할 때 능력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돕자. 젊을 때 자리로 돌아가려고 자신을 소모하지 말자. 지금의 나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자. 단점과 한계를 무시하지 말고 자신을 예우하자. 삶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기 인연을 이어가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온전히 집중하자. 나아가는 삶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되도록 최고도로 몰두하자.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에 뜨겁고 열정적으로 참여하자. 소외된 느낌이 든다면 참여할 만한 상황을 찾아보자. 개입할 만한 새로운 가능성에 집중하고 흥분하자. 바버라 마이오호프는 저서 우리의 나날을 헤아리라에서 한 연구 대상자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다. 그는 탐구자였다. 벌어지는 모든 일에서 늘 인생의 의미를 탐구했다. 그는 늙어가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다. 늙었다고 해서 외로워하고 자기 연면에 빠질 필요는 없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일원으로서 차분하고도 정력적으로 살다 죽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었다. 92세 버나드 베렌슨의 말을 들어보자. 이 나이에 온갖 장애를 안고 사는 생활을 소풍이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삶에 매달릴까요? 일부분은 단순히 동물적 본능이죠. 일부분은 내 일과 모레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고. 또 일부분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성취하고 싶어서겠죠. 영감을 주는 사람으로서. 하지만 나는 여전히 배우고 싶어요. 여전히 이해하고 싶고 여전히 글을 쓰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욕구들을 없앨까요? 불편한 육신은 나를 육신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지만 이건 어떤 종류의 해방일까요? 최후의 옆방이 아닐까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햇살, 자연, 폭풍을 몰려오는 하늘, 석양, 나무와 꽃, 잘생긴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 그리고 독서와 대화를 즐긴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할 수 있다면 언제든 즐겁고 황홀한 기분에 잠겨보자. 매일 웃을 거리를 찾아보자. 웃을 때마다 웃음으로 몸을 채워보자. 적절한 상황에 장난을 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상황 속에서 유머를 찾아보자. 스스로 상황이 적당하면 장난치고 재미나게 보낸다. 상황에서 유머를 찾아본다. 스스로 시무룩한 사람으로 느끼지 않도록 심각하지 않고 가벼운 태도를 자주 취하자. 우리는 모두 탐험가. 새로운 지평선을 탐구할 때면 한계를 넘는다는 두려움이 방해하고 난다. 예상되고 관습적인 경계를 허물기가 두렵고 낙심하거나 파괴적으로 변하거나 미칠까봐 겁난다. 하지만 바로 거기가 독창적이고 황홀하고 신나는 일을 찾을 지점이다. 그러니 움직이는 것을 겁내지 말자. 낯설고 변하는 상황을 더 수용하자. 탐험가가 되자. 자신을 초월해 옮겨가는 것에 마음을 열자. 위대한 열정, 숭고한 행위, 발산되는 창의력에 실려가는 일에 마음을 열자. 내 안의 외진 곳과 이국의 땅을 깊이 탐구하자. 생경한 생각과 개념, 이상한 상상, 새로운 감성의 영역을 파고들자. 새 과제를 수행하고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 기회를 환영하자. 안정감을 주는 상황을 추구하되 거기서 멈추지 말자. 위태롭고 불행한 상황을 모색한다면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안전지대로 돌아갈 길을 알아두자. 모험에 나서는 데는 나이가 없다. 늙었다고 해서 매력적인 신비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다른 사람들이 주는 실망, 공격, 힘겨루기 따위는 무시한다. 이런 골칫거리가 스트레스나 불안 수위를 높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법을 배우자. 지나가게 놔두거나 적극적으로 밀어내자. 겉으로는 강인하게 필요한 일을 하며 불쾌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처리하고 안으로는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필요할 때 보살피는 사람이 되자. 노년기에 겪기 마련인 질병과 역경을 다루는 법을 배우자. 이는 질병에 몰두하라는 뜻이 아니다. 병을 밀어내고 나머지 삶을 살라는 말이다. 병세가 깊어지기 전에 치료기간 동안 병에 집중하자. 회복을 긍정적으로 보고 병의 암울한 영향을 밀어내자. 용기, 끈질긴 결단이 넘치는 투지, 약부터 명상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병을 이긴다는 확신을 모아 병세를 돌려놓자.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 계속 병과 싸울 의지와 고집으로 건강을 향해 지체 없이 나아가자. 차도나 회복을 진심으로 믿고 기대하자. 그러면 의료상 필요한 조치와 병을 이기려는 정신, 마음, 소망, 믿음, 영혼, 행동의 힘이 발휘될 것이다. 노화의 부침을 감당할 내공도 쌓일 것이다. 역경을 배우는 기회로 바꾸고 회복을 이용해 회복 탄력성을 키우자. 역경을 이긴 세월을 활용해 효과적인 대응력을 키우자. 태도, 정신력, 지식을 모아 역경을 감당할 방법을 최적화하자. 존 나인하트는 저서, 경험의 노래들에서 비전 퀘스트 가운데 젊음을 경험한 수족 인디언 노인의 사연을 밝힌다. 노인은 말했다. 귀를 기울이니 어떤 힘이 내 몸 안에 흘렀고 지금도 계속 남아있습니다. 늙었는데도 말이죠. 마지막이다 싶었을 때 매들의 외침이 들렸어요. 꽉 잡아라. 꽉 잡아라. 더 있다. 뉴욕타임스 1993년 11월 8일자에는 84세 마빈스 린드그렌의 사연이 실렸다. 그녀는 장거리 달리기 선수로 전국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다. 70세에 달리기를 시작한 마비스는 어느 대회에서 넘어져 팔목이 골절됐지만 다른 사람이 옆에서 뛰면서 팔목을 받쳐준 덕분에 완주했다. 조금만 용기를 내자. 내면의 용기를 찾아 간직하고 키워서 기막힌 운명의 맹공을 당할 때 사용하자. 역경에 대처할 때뿐 아니라 노년기의 전반적인 삶을 맞이하고 포용할 때도 용기를 내자. 엘리너 루즈벨트, 즉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저는 상당한 운명론자예요. 무엇이든 다가오는 일은 받아들여야 하고 중요한 점은 용기와 최선을 다해 마주하는 것뿐이죠. 인생은 작은 행복들의 합 엘리자베스 그레이 비닝은 뉴베리상 수상 아동문학가이자 교육자, 사상가이다. 평생 60권 넘는 저서를 발표한 그녀는 인생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닝은 인생을 성스러운 신탁물로 보았다. 삶이 끔찍하고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건 유치하고 무례해 보인다. 인생은 조심히 간수하고 잘 사용하고 즐기고 때가 되면 돌려줘야 하는 우리 손에 맡겨진 위탁물이다. 이미 아는 삶의 의미를 포용하고 강화하자. 아직 의미를 모른다면 알아내자. 지금 하는 일을 의미 있게 만들어 인생의 의미를 간직하자. 어떤 일이든 과정 자체가 결과 못지않게 뜻깊을 수 있다. 거시적으로 의미를 탐색하자. 무엇이 궁극적이고 실전적으로 의미 있는가. 미시적으로 소소한 일상에서 의미를 찾아내자.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은 사람들 모두와 인연을 이어가자. 공동체를 비롯해 넓은 세상과 관계를 맺자. 특히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이들과 관계를 유지하자. 잘 늙어가고 있어 존경하고 롤모델로 섬을 만한 사람을 찾아보자. 그에게 도움을 받은 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자. 손주들이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도울 방법을 알아내자. 이때 자녀와 손주의 관계를 방해하면 안 되겠지만 오히려 자녀들이 반길 수도 있다. 최대한 여러 사람과 따뜻하고 정겨운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책임감을 느끼자. 하지만 필요할 때는 방해받지 않는 사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개발하자. 자신이나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답답함, 실망, 짜증스러운 감정을 표현하자. 관계를 유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라. 확실하게 전진하려면 불굴의 인내는 필수적이다. 위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한 가지 일에 열정적으로 몰입한다. 매일 천 가지 일을 하지만 그 뒤에는 최고로 여기는 한 가지 일이 우뚝 서 있다. 휴스턴 스미스, 세계의 종교 중에서 대의를 위해 싸우는 일은 무척 도발적이고 삶을 고향시킨다. 아침에 깨서 종일 활력을 주는 엄청난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일을 찾아 신중하게 집중하고 몰입하자. 한 살바도르인은 빈곤 개선과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동조합에서 오래 일했다. 살바도르 군은 그를 구금하고 암살하려 했다. 군인들이 노동운동가의 머리에 총을 겨녔다. 그저 위협할 목적이었기에 쏘지는 않았다. 석방된 뒤 그는 처형을 앞두자 많은 생각이 스쳤다고 말했다. 특히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남편과 아버지를 빼앗긴다는 사실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다. 하지만 그가 죽은 뒤에도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그가 목숨 건 명분을 위해 싸우리라 깨닫자 다시 평온해졌고 임박한 죽음을 차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처럼 최우선인 명분은 삶을 가치있게 하고 용감하고 포용력있게 죽음을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그에게 이 명분은 자신보다 중요했다. 그것은 믿고 추구하며 필요하다면 죽음을 불사할 일이었다. 석방 뒤에도 그는 계속 대의를 위해 활동했다. 호기심을 갖고 도전하고 의미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건설적인 에너지를 쏟으면 하루가 목적의식으로 채워진다. 사회생활의 업무와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나를 끌어내고 개입시키고 독려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자.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자. 이런 활동에 온전하고 즐겁게 힘껏 참여하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은 결과를 얻는 것보다 신나고 만족스러울 수 있다. 열정과 동기를 불태우는 데 더 중요할 수 있다. 크고 작은 프로젝트는 존재의 이유가 된다. 사고의 초점이 되어 상상력에 불붙이고 에너지를 집중시킨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통찰을 일으키고 새로운 관점을 찾게 한다. 중요한 프로젝트에 몰입하는 일은 좋은 삶의 지표이다. 크고 작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일은 삶에 몰입하는 비법이다. 그게 없으면 상실감, 표류하는 느낌, 스스로 무용지물이라고 느끼기 쉽다. 프로젝트가 있으면 생동감 있고 활력이 돈다. 자신을 바쁘게 하는 프로젝트와 사람, 자극되는 환경을 직접 찾고 개발하자.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나보다 중요하고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대의명분을 위해 일하자. 세상에는 멋지게 늙은 유명인들이 있다. 프로이트, 피카소, 베런슨,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융, 오키프, 그랜마 모지이스, 아르트루 루빈스타인, 블라디미르 호로비치, 존 듀위, 버트런트 러셀, 알베르트 슈바이처, 마틴 부버, 아인슈타인 등 적지 않다. 그들이 잘 늙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미술, 음악, 철학, 프로젝트에 열정적으로 투신하고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버트런트 러셀은 80대 후반 영국에서 핵무장 반대 운동을 이끌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때는 90세의 나이에 각국 순회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았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90세의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가봉의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살폈다. 너무 늙어서 라는 어구는 이들 사전에 없었다. 자유를 활용하라. 은퇴하면 적당하게 쓸 수 있는 자유가 기다린다. 문제는 목적, 즉 자유를 무엇에 쓸 것인가와 이 목적을 추구할 수단을 알아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다. 핵심은 자유를 이용해 내적 자아, 즉 오래 억압된 자아, 나오기 두려워하는 자아를 표현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의 건강 챙기기 할 일이 넘치는데 시간은 부족한 바쁜 생활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면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우자. 할 일이 너무 적어 생활이 느리고 덤덤하다면 속도를 높여 보자. 집착하지 말고 신중하게 자신을 살펴보자. 몸에 적당한 음식, 휴식, 운동, 맑은 공기가 공급되는지 확인하자. 감정적으로 해롭고 파괴적인 상황을 피하자. 특정 집단이나 분위기가 불안이나 자괴감을 일으킨다면 다른 곳에서 다른 집단과 함께 해보자. 육체, 정신, 감정적으로 계속 움직이자. 움직임은 활기와 생명력의 증거이다. 휴식은 재충전이며 일시적 멈춤일 것이다. 육체, 정신, 감정, 영혼이 변함에 따라 계속 자신을 파악해야 한다. 어디 있는지, 언제 충만한지, 어떤 한계와 제약이 있는지, 무엇을 추구할 수 있고 거부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마라톤 경주나 밤샘 뒤 다음날 말짱하리라는 믿음처럼 가당치 않은 기대는 점잖게 내려놓자. 느긋하고 정신이 맑고 자신이나 세상이 평온한 내적, 외적 장소를 알아내자. 그리고 자주, 원하는 시간만큼 거기 머물자. 긍정성 유지하기 이슈들과 아쉬움에 정신이 팔려 압도되지 말자. 되도록 현재에 살자. 누구도, 특히, 자신을 포기하지 말자. 삶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으니. 건설적인 태도를 취하고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자. 부정적인 것들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다. 상황을 가늠하고 최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뜻이다. 나를 공격하는 해로운 요소들을 처리할 방법을 배우자. 괴롭거나 비참하거나 불안한 상황이 내면 깊이 숨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꺼내 떨쳐낼 수 있는지 살펴보자. 삶의 예스라고 말하고 인생을 긍정하는 태도를 견지하자. 절망을 거부하자. 삶을 사랑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에 계속 유의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삶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자. 내가 차이를 만든다는 태도를 유지하자. 냉소, 트집, 비판, 불평, 비난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거나 최소화하자. 계속해서 모든 생명을 경외하고 자연을 존중하자. 미래를 들여다보기 싫어하는 마음과 싸우자. 앞날을 현실적으로 계획하자. 기대를 안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다가올 날을 현재의 일부로 바라보자. 인생을 되돌아보자. 전성기, 환희, 시몬한 순간들을 회고하자. 인생이라는 여정을 돌아보며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이 여정 전체가 하나임을 느껴보자. 시간을 어떻게 쓸지 신중하게 선택하자. 진정한 나 나는 진실을 말한다.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감히 말할 수 있는 만큼만 말한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더 그렇게 한다. 몽테뉴 에세 3중에서 진정성을 추구하자. 자신에게 진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자. 진실되게 행동하자. 계산적으로 굴거나 타인을 조종하려 들지 말자. 개인의 이득을 위해 얼버무리거나 속이지도 진실을 왜곡하지도 말자. 진정한 나를 열고 내적 자아를 표현하자. 남들이 인정할 법한 내가 아니라 참된 나를 드러내자.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 약속도 지키자. 어떤 약속을 지키고 실행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늠하자. 원칙을 지키자. 진실을 말하고 약속한 일을 하는 미덕은 오래 힘을 발휘한다. 가치관을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 필요하면 저항하자. 자신에게 가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윤리적인 삶을 살자. 관능과 열정에는 나이가 없다. 노인 차별주의는 노령자가 생기, 관능, 성적 관심이 없는 말라비틀어진 대추가 틀이라 예상한다. 다행히 우리는 그런 사고가 틀렸음을 증명한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정부의 내무장관 헤럴드 이커스는 80대의 자녀를 가졌다. 노인 대부분은 노년기에도 성적인 감성을 느끼고 경험한다. 가능하고 즐거운 경험을 찾자.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부드러운 관능적 표현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 이제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다는 에이비스 칼슨이 말한 의미이다. 받아들이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맞아. 난 점점 늙고 있지. 지금도 그렇고 계속 그럴 거야. 늙음을 경험할 기회와 그것이 가져올 새 기회들이 생기니 고맙지. 오래 살았던 집처럼 중요한 것들을 잃기 시작한다면 포기하는 법을 배우자. 그러면 계속해서 생기는 상실들을 슬퍼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다. 떠나야 할 때는 이별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을 때는 더 큰 것을 추구하자. 노화를 한탄하면 병이 악화되고 받아들이면 누르고 다스릴 수 있다. 누구나 죽는다. 나는 아직 토마스 만처럼 결국 만물이 죽는다는 생각이나 감정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죽음을 종교적으로 보는 방법은 삶의 일부이자 단편으로 여기는 것 삶의 신성한 상태로 이해하고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자 그 이슈가 내면 깊이 들어와 타협을 종용한다. 관건은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내 죽음에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고 체념하며 평온하게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죽음을 상상하면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얻으면 현재 삶이 더 자유로워진다. 죽음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더 충만하고 자유롭게 살면서 활기차게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 나는 잘 늙으려면 죽음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 입장은 다양해 사울을 믿어서 태어난가 하면 불가피한 이슈이지만 무시한다. 또 죽음과 마지막 시기에 대한 두려움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한가지 방법은 이를 탐구하면 죽음을 마지막 단계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스스로 몇가지 묻는 것이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생물학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조금씩 조금씩 늙어갑니다. 이것은 자연의 대전제이고 아주 기본적인 자연의 이치죠. 지구상의 모든 동물 식물 중에서 인간만이 늙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모든 생명체는 천천히던 빠르게든 시간만 다를 뿐 모두 늙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늙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도 왜 늙는 것을 무서워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지체해 보려고 고민을 할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늙어가는 것 자체가 처음 맞닥뜨리는 일이어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처음 겪는 자연적인 노화 과정이지만 이것에 대해 좀 더 잘 대처할 수는 없을까요? 두려움 없이 좀 더 현명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는 없을까요? 이것이 오늘 읽어드린 책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할 수 있다는 옛말이 있죠. 그 말 처럼 늙어간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 책은 여러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작가는 웰에이징이라고 부르는데요. 웰에이징 잘 나이 들어가는 것 여러분 웰빙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방법 또는 또는 그에 대한 생각들 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웰에이징은 잘 나이가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나 삶의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나이 들어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우선 몇몇 실제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그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요약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속에서 발견된 공통점 뭐가 있었죠? 마음을 열어서 하늘을 보라. 즉 가슴을 열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열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대접하고 자신에게 친절히 하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존중하라는 말이겠죠. 음 그리고 또 몇가지가 더 있었는데 자신의 삶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거나 할 수 있는 한 언제나 즐겁고 황홀한 기분에 잠겨서 매일 웃을거리를 찾아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진짜로 매일 활기차게 웃는 사람은 그 옆에 가기만 해도 웃음이 전염돼서 나도 즐거워지게 되죠. 그리고 낯설고 변화하는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더 수용하려고 노력하면서 마치 새로운 땅을 탐험하는 탐험가가 되길 주저하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없는 사람이 탐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내 삶의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결국엔 내 인생에 큰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공감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라 라는 말인데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의연해질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용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내부엔 어떤 목표를 위한 목적의식이 충만해지고 그 확고한 목적의식 때문에 나는 더 열정적으로 내 일에 집중하게 되면서 즐거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백배 찬성이고 동감을 합니다. 억지로 하는 일만큼 성과가 안 나오게 하는 방법도 없죠. 반대로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큼 좋은 성과가 나오게 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더 높은 고결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열정을 모두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순수하고 고차원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또 한가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아주 심하게 공감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아서 라는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이었는데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늙어서 또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뭔가를 못해 라는 말을 저는 싫어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실천해 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누구나 나이를 먹어가고 늙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읽어드린 책에서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리 슈어츠의 이토록 멋진 인생이란 일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 고맙습니다. 아멘